각종 양념통들, 잡곡통들, 아니면 참기름 같은 게 끈적끈적한 것들도 이렇게 싹 올려내시면 너무 좋겠고요. 어머 이거 너무 좋아요. 다 먹적거리. 지난 방송은 얘가 없었거든요. 후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게 5개가 가요. 그러면 후라이팬을 보통은 왜 이렇게 뭉쳐놓고 겹쳐놓으면 어때요? 이런 데 스크래치 나고 그렇죠? 따로따로 깨끗하게 계란후라이용, 생선용, 우리 채소용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쓰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. 너무 좋죠? 깔끔하죠? 욕실 보셨고 주방 보셨고 이번에는 우리 집 옷장으로 들어갑니다. 와 옷장도 보시면 이렇게 스카프 같은 것도 싹 걸어보실 수가 있겠고요. 남편들 타이 같은 것도 돌돌돌 말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보관해보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다목적거리가 가고 이런 S자 거리가 가니까 여기 위에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걸기에도 너무 좋은 거죠. 아니면 얘들 따로 수건거리 용도로 쓰셔도 너무 좋겠죠. 여기에 그 옆쪽으로 가시면 아니 이런 후크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후크도 가니까 가용도 없고 그렇죠? 이런 거 거시기에 아니면 이렇게 애들 모자 같은 거, 가방 같은 거, 보조 가방 너무 많죠? 이렇게 걸어내시기에도 좋으실 거예요. 자, 이 구성은 저희 지난 방송도 이 구성으로 못 드렸어요. 못 드렸어요. 오늘 정말 대단하죠? 어머니 진짜 정리의 달인, 쇼핑의 달인 홈앤쇼핑에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. 기본 구성부터 안내해드릴게요. 코너 선반 가격이 19,800원. 세트 가격이 이래요. 19,800원, 19,800원 이것만 더 저희 금액이 오면 어쩌면 넘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렇죠? 그런데 여기 기본 구성 안에 지금 이 멀티 다용도 거리 세트가 25,000원이거든요. S자 거리 다 드릴 거고요. 후크에 맞춰서 다 드릴 거고요. 그러면 이게 가격이 저희 가격 넘고 넘고 또 넘어요. 그런데 방송에서만 더 드릴 겁니다. 다용도 후크와 다목적 후크 4개, 4개씩 더 챙겨드리고요. 심지어 25,000원의 멀티 다용도 거리 한 세트를 더 챙겨 드릴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최초의 최다 구성 39종을 함께해 보실 수 있으세요. 오늘이에요. 그런데 오늘 저희 가격 말씀드렸죠? 최저가 보상제 약속드려요. 차액의 100배, 만 원이면 100만 원, 천 원이면 10만 원. 고객님이 손해보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가격 보실래요? 따로 사면 아까 19,800원짜리가 3개, 2만 5천 원짜리 2개. 이게 얼마예요? 그렇죠. 그런데 3만 6,720원의 8인가가 이 가격. 3,672원 정립을 또 해드릴 거고요. 그러면 어디 물 건너서 어디 차이가 나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온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고객님께 보내드릴 거예요. 얘가 몇 킬로그램 하중을 견딘다? 20킬로그램. 목재, 석재, 시멘트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착착 붙을 거예요. 정리의 달인. 방송에서 가능한 이 조건 다 가져가십시오.